저 지연씨 좋아해요 안돼요 저 좋아하면 우린 손도 잡은 사이잖아요 장난치지 말고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생기는 감정인 것 뿐이에요 왜 무조건 부정 먼저예요? 왜긴요 난 귀신이고 넌 사람인데요? 이게 말이 돼요? 왜 말이 안 되는데요?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니까요 날 좋아해봤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마음만 아프지 마음만 아프지 그리고 이제 나한테 잘해주지 마요 왜요? 잘해주니까 설레요? 안녕 안녕하세요 VIEW ORIGINAL YAMMY 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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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